자 이것도 이제 지도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선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지금 상권이 형성이 되어있는거죠 여기 향남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빨간선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상권으로 형성돼서 상업지가 되어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향남 면적에 전철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향남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노란선 이 에어리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직 개발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이죠 비도시 지역 이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도시관리계획 입안중으로 나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이제 띄어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이렇게 진행이 나와있고요 앞으로 이곳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역세권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권도 들어오고 주거기능도 들어올거고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동서남북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다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개발된다면 환지로 개발되느냐 수영을 개발되느냐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에어리어 안에 땅을 샀다 그러면 수영개발보다 환지가 낫겠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개발 부분이 수영개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? 내가 이 에어리어에 들어가 있으면 안되는 거죠 이런 외곽으로 땅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쪽은 좀 그렇겠네요 이 일대도 지금 밸류맵을 보시거나 땅야를 보시면 이 주변에 토지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정말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 노란선 에어리어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앞으로 여기도 천지개벽이 될 것이다 지금도 투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가능하다 그러면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역세권으로 개발돼서 환지로 개발된다 그러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